이슈 언박싱 신장식 변호사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부터 짚고 갑시다. 금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4명 늘었습니다. 누적 2만 3,455명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전날 125명보다는 11명 적었고 오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95명, 해외 유입이 1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56명, 경기 26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이 83명이라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대문구 세브란스병 관련 집단 감염이 58명으로 늘어났고요. 강남구 대우 디오빌 플러스 누적 43명 발생했고 관악구 사우나 20명, 도봉구 데이케어 센터 16명 등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감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적긴 합니다만 두 자릿수로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잘 되지는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역 발생은 두 자릿수가 되긴 했는데 합쳐서 여전히 세 자릿수고요. 지난주에 잠깐 두 자릿수로 떨어져서 희망적이다라고 했는데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귀향하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여행 계획 잡은 분도 또 있을 테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추석 특별 방역 기간 동안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세부 조치가 나왔죠? 어떤 거 있습니까? 정부가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된 건데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사실상 연장되는 겁니다.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 동안은 유흥시설 5종이죠.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되고요.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1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모임을 금지하는 행사는 굉장히 많은데요. 전시와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마을잔치,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이 금지가 되고 있고요. 결혼식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가변이나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금지식의 대상이긴 합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요.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 알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와중에 개천절에 집회를 하겠다는 구구단체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이게 카퍼레이드 형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집회의 한 형식이고 이전에 택시노조나 버스 운송사업자들이나 이런 집회할 때도 전부 다 집회신고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회신고의 대상이라는 점이 하나 분명하고요. 물론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폭넓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8.15 집회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가 우리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금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만 타고 이렇게 카퍼레이드 하는 건 방역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차 타고 와서 그냥 진짜 차만 타고서 헤어질 거냐. 분명히 모여 앉아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밥도 먹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여기에서 사실은 교회 같은 데서도 교회 예배 자체는 굉장히 방역을 철저히 하는데 그 이후에 끼리끼리 3, 3호 나가서 했다가 이렇게 깜깜이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소모임, 식사 이런 것 때문에. 소모임, 식사. 그다음에 차 안에 혼자 타고 올 거냐. 이거 분명히 서너 명씩 같이 타고 올 텐데 이전에 택시 안에서도 잠깐 잠깐 타고 내렸는데도 한 택시 안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걸 고려한다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경찰은 개천절 차량 시위를 끝까지 하게 되면 현행범 체포할 수도 있고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가 집단소송 제도를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아예 상법에 못 받겠다. 최대 5배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랑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전 분야로 확대되는데 제한 없이 도입한다는 게 핵심이고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이 법이 나오게 되면 폐지, 흡수되는 예정이고요. 피해자가 50명 이상인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적용되며 스스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모두에게 판결 효력이 생깁니다. 네. 그런데 언론계에서 반발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로 피해를 일으킨 위법 행위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언론 노조는 반대의 입장을 냈습니다. 가짜뉴스를 안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짜뉴스를 안 쓰면 되고 기업들 반발한다고 하는데 안 되게 집단소송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자기들이 잘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언론만 빼달라는 얘기예요. 언론계에서 반발한다는 얘기는 이 집단소송제나 증권적 손해배상제는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상인이라고 하면 영리 행위를 하는 모든 그러니까 언론사도 상인의 범주 안에 상법에 적용을 받는 상인의 범주예요. 이윤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다 사람이나 회사가 전부 다 상인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언론 노조에서 반발한다. 또 언론은 빼달라.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지만 우리만 빼주세요라고 하는 얘기지 실제로는 언론만을 타겟으로 해서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특권이시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취재할 때 팩트책을 철저히 하고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가 안 생기게 하면 되는데 일단 우리들만 빼달라고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법무부가 얘기한 건 최대 5배지 않습니까? 네. 최대 5배입니다. 그런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언론사가 잘못을 해서 손해배상을 한 경우 평균 금액이 500만 원이더라고요. 500에서 1000만 원 사이에요. 그러면 5배 해도 2500만 원인데 피해를 입은 사람은 평생의 아픔을 안고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건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나와 있는 게 우리 상법 개정안에도 보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고 했거든요. 중과실이라고 하니까 실수로 한 것도 다 처벌하겠다는 거냐라고 확대해석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준하는 과실이에요. 한 번만 크로스체크했으면 오버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오버가 나온 거를 문제가 되는 게 똑같이 토시아는 안 틀리게 베껴 쓰기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중과실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가짜뉴스 방지법이라고 하기 가짜뉴스를 방지하는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상인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모든 이윤 추구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우리만 빼주세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거창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서구사에서 먼저 생겼는데 거기는 언론만 빼준다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윤 추구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악의적이고 중과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여기에 대해서 배상해라. 그런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는 언론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것 같고 집단소송제는 기업들이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집단소송제 같은 경우는 소송을 남발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다.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기업의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려를 좀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집단소송 안 당하게 조심하시면 되잖아요.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사모펀드 피해자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도 본인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하지 않으면 배상 대상이 안 돼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하기 전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배상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집단소송법을 통해서 소비자의 권한 권리를 좀 두텁게 보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서 증거조사 절차 개선 및 증거조사 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재벌이나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소비자들이 증거가 한쪽에 편제돼 있다고 하는데 입증 책임이 소비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의사나 재벌기업들은 자기 증거들을 자기만 다 손에 쥐고 있으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증거를 개시해라. 증거를 먼저 열어놓고 소송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라서 굉장히 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 이야기해보죠. 사건은 여러 건이 걸려 있고 공소수제도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건이 2003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은 정대택이라는 사업가고 이 사람은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입었고 윤석열 총장의 장모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모함으로 감옥에까지 갔다 왔다. 고발까지 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 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서울주공지검 형사 6부가 오늘 오후 사업가 정대택 씨하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고발인 조대진 변호사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끌어왔던 사건이어서 시민단체에서는 왜 빨리 수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했었는데 고발인 조사를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런 거죠. 고발인 조사 후에는 일반적으로 절차상 피고발인 조사,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참고인 조사하고 피고발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당사자인 최 씨, 윤석열 씨, 장모.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건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 피고발인으로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관련 참고인들도 아마 피고발인을 소환하기 전에 참고인들 먼저 불러서 고발인 조사, 참고인 조사, 피고발인 조사 이 순서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녹취록이 지금 두 가지가 등장했는데 하나는 내가 그 사람 입맞기 위해서 얼마를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내가 했다 그거는 이렇게 시인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지난주에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요. 핵심 내용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직접 개입했거나 혹은 증언을 다르게 하도록 요구를 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좀 담겨 있는데 내가 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석되냐에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말 일단 한마디가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의 아내인 김건희 씨가 깊이 개입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 장모의 녹취록이 나오면서 좀 사건이 다르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장모의 지인이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 했었잖아 라고 물어보니까 윤석열 장모가 그럼 그거는 벌써 2000몇 년인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인이 다시 왜 회장님이 한 건데 따님이 한 걸로 나오지?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니까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증거 능력이 됩니까? 증거 능력이 되게 오를 것 같은데요. 이게 여러 가지 주가 조작 사건은 흔히 세 가지 정도가 입증이 돼야 돼요. 하나는 첫 번째는 실제 주가 조정을 위한 호가가 있었냐. 즉 주가 조정을 위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냐. 사고 판 게 있었냐. 그런데 이건 객관적 데이터로 보면 나오거든요. 이건 확인이 쉬울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주가 조작을 위한 거냐 아니면 그냥 시장의 정상적 거래냐 했을 때 객관적 데이터 이외에도 범위. 이 사람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한 거다라고 하는 그게 인정돼야 되고요. 범위가 인정되고. 다음에 주가 조작은 혼자서 못합니다. 사실은. 공범 관계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가 조작 이득금도 공범 전체 이득금을 다 개인 개인에게 다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 공범 관계가 어디까지냐.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소위 선수 김 씨. 명동 사채 시장에서 돈 10억짜리 김건희 씨가 준 증권 계좌를 가지고 100억으로 불려서 했다는 사람. 이 사람과의 공범 관계까지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응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범위를 추정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정황 증거는 될 거다. 직접적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는 다른 수사 단서들을 조금 더 수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유승환 총장 장모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 추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집중 추궁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녹취가 올 2월에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지인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당시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10억대 분쟁이 생기면서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저는 이분들이 다 사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 정도 이야기를 나눌 정도면 선수들이란 말이죠. 왜 이런 질문을 했고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는 한꺼풀 더 들여다봐야 된다. 즉 장모가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녹취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저도 약간 그 부분을 느낀 게 회장님이 했었잖아 라고 물어보는 부분을 보면 사실 그 녹취를 직접 들어보면 약간 본인이 약간 멈칫하는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녹음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은 좀 됩니다. 지인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보험용으로 이거 녹음을 해놨을 수도 있고 장모 같은 경우는 이게 녹취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면서 뭔가 이렇게 향후에 이게 밝혀질 수, 드러날 수도 있다. 이 녹취가 이거를 계산했을 가능성 또 배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 그 녹취를 보면 공소시효가 끝나서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얘기는 굉장히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조작 사건은 공범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공소시효는 공범의 범죄가 끝났을 때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가 돈 10억짜리 증권계좌를 선수 김 씨에게 맡긴 시점은 2010년도 2월 달이죠. 그런데 주가조작이 있어서 두 차례에 거쳐서 시세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객관적 데이터를 보면. 그런데 그게 피크를 쳤던 때는 2011년 3월 달이기 때문에 이 공범관계가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이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김 씨와 김건희 씨 또는 최 씨와의 공범관계가 있다면 2011년 3월 달까지 그때가 범죄가 종료됐다라고 보이고 그렇다면 내년 한 2월 3월경까지는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있는 거다라고 보입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라는 의사평을 했는데 국민 여론 여전히 싸늘합니다. 네. 일단 의대 본과 4학년 대표들이 24일 날 전국 40개 의대 전원 본과 4학년은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수업을 거부한 이런 상황에 대한 국민에 대한 사과나 이런 의사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응시를 보겠다는 의사만 표명을 한 것인데 일단 오늘 여당에서도 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여당 입장에서도 국민적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청원은 의사들 재시험 보게 하면 안 된다. 그게 50만 명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론도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가 재응시 기회를 준다면 그것도 정부에 대한 굉장히 부담일 테니까 거기다가 대통령이 연일 공정 정의 이걸 언급하고 있는데 과연 폐허한 거냐 이거 다른 사람과 형평성 차원이 있으니까. 그렇죠. 세 가지 정도가 짚어져야 될 텐데 하나는 재시험 기회를 줬죠. 그런데 그들이 거부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국가 시험들 국가 고시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민의 여론. 이 세 가지를 다 통과를 해야 되는 본인들이. 그런데 이게 성명서를 보면 읽고 나면 우리 국민도 굉장히 불쾌하게 불쾌감이 들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전교 1등이 내 시험 봐줄게. 이런 식으로 읽히는 내 시험 한번 봐줄게. 이렇게 보이지. 그리고 올바른 의료 등등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거로 국민들이 인정을 하실지. 입장문 말미를 보면 끝으로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사과나 양해를 구하는 이런 태도보다는 우리가 시험 보기로 했으니까 정부가 좀 조치를 해라. 이런 식의 입장이라고. 이들도 정신 차려. 이런 취지예요. 학생들이 좀 안타까운 게 국민의 사과 없이 국시 응시 의사를 할지 않을지 하고 투표했잖아요. 너무 좀 정무적 판단이 많이 부족하다. 자기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협에서 최대 집회장이 또 정부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 이 젊은 아직은 젊고 20대 청년들이고 하니까 언젠가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마음을 사실은 저 밑에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좀 지키고 사과도 좀 하고 이러면 충분히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양해를 해주고 싶어도 못하게 만드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어쨌든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이번에 이렇게 시험을 못 치고 한 해가 넘어가면 또 공보위로 갈 사람도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로서도 뭔가 이렇게 구제해줄 만한 핑곗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엎드려 절받기라도 하고 싶어요. 학생들이 대국민 사과라도 한다면 그걸 핑계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의대 교수단체에서도 좀 송구하다 이런 사과의 뜻을 표명을 했거든요. 학생들에게 기회를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은 사과를 빼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여론이 상당히 지금 차갑긴 합니다. 앞으로 하려면 결자해지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9702님께서 당연히 재응시기해주면 안 됩니다. 공정에 위반됩니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8269님은 의사 배출 안 되면 나라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의견도 있단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시험을 계속 거부할 때 그때도 이미 여론은 선배들은 이미 의사 면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돌아갈 집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코너로 몰리면 학생들은 돌아갈 곳이 없다. 지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간에 국민들의 저 단전 아래쪽에는 그래 좋은 태도만 보이면 우리가 한번 양해해 줄 수도 있어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청년들 앞길을 끝까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국민들의 의식의 감정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 면허 따고 금방 들어온 분들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럼 당장 인력 부족이 생기기 때문에 시험을 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의 학생들이 뻣뻣한 자세로는 정부가 구제를 해주려고 해도 구제할 방법은 없다. 일단 국민들의 마음을 좀 누구로 뜨려야 되지 않을까. 일단 여당의 한정희 정책위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론의 의식이 되기 때문에 좀 숙고를 해보자.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의대생하고 정부가 서로 특히 의대생들이 그 생각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주장했던 바가 있는데 꿇어. 우리는 주장을 바꾸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의사와 국민이 의사와 정부가 의대생과 정부가 서로 제로성 게임을 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의 지도부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덕분에 챌린지를 조롱해서 욕풍 맞았죠. 전교 1등 어쩌고 어쩌고 해서 또 욕풍 맞았죠. 이번에도 또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정치 과목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아니 공감 과목을 좀 먼저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감. 이게 의대를 간다는 게 정부가 요청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선택을 한 거고 지금 국민들의 의식은 결국 시험을 안 보겠다고 한 것도 너희들의 선택 아니었냐. 그럼 선택에 책임을 져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이냐 이런 얘기도 했던데 정부에서 각 대학의 의대에 엄청난 지원을 하는데 그걸리 생각을 못하고. 본인들이 등록금이 다른 과보다 비싼 건 맞죠. 많이 높지만 사실은 의사가 된 이후에 저는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의사들은 웬만큼 자기가 도박하고 이러지 않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국민건강보험이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